공병호 TV의 공병호 국민의 취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러웠더라면 국민들의 취지를 받으면서도 이 문제를 설기롭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 일각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정도의 입장을 충분히 취할 수도 있었고 또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단호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찬 통합당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당의 폭주가 시작되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그냥 팔짱을 끼고 꼴 좋다 이런 정도로 방관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특히 시니클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기엔 통합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아직 상황판단이 혼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4.15 총선 전에 열렬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은 두 달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야당과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합당 수대문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6월 29일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다수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가 거기 대항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하면서 국민만 쳐다보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남은 1년 이후에 우리가 정권을 스스로 창출한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선거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무엇을 얼마나 국민들이 선거를 잘해야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인지 김종인 씨의 이야기를 저는 전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국민의 마음이 통합당을 크게 떠나버린 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최상 확인하게 됩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등원 자체를 아예 거부할 수 있는 결기가 없는 것일까 등원 자체를 아예 그냥 거부하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일까 물론 어렵게 얻은 국회의원 배지가 아까우스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은 전부를 잃어볼 것이고 그 부담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 향후 전망입니다. 이제 예당의 거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난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기소된 현직 통합당 의원만 모두 구명이나 됩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그들도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통합당 위원들이 깨우친 진실이 될 것입니다. 괜히 나서봐야 자기만 손해를 본다. 괜히 나서봐야 자기만 손해를 본다. 아마 이것은 21대 국회에서 미래 통합당 의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정보비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포결로 안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의나 논의 자체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친하지 않습니다. 토의나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더불어민주당 자체 내에서 결정하게 되면 모든 법안은 다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21대 총선에서 짜여진 것입니다. 국회법 제 54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 1로 출석이 되면 개회가 시작되고 또 재적위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176석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18개 상임위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처리안건 성원조건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법안 제조국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토대는 다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국민들이 그여 독주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멀리 않았습니다. 7월 15일날 출범이 예고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 아마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으로 봅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피토건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야당목 시 2명이 있고 모두 7자리 가운데서 야당목 2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원회에서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피토건을 행사하면 이에 따라서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공수처법 후속법안 및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4.1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계리안 등이 딜을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그들에게서 자제나 절제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통합당 내부에는 패배의식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령탑으로서 기자간담회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들 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츄레기로 통과시킨 법도 편의대로 바꾸려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거여 독주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다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원칙이 확고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야당에게 약간의 양보를 한다고 해도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는데 어떻게 야당을 안중에 두겠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판단했던 모든 종류의 법암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4.15 총선에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중장기 구상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구조와 판행 자체를 티없는 그런 모든 종류의 숙은 사업들을 21대 총선을 통해서 모두 다 통과시키고 기정사실화할 것입니다. 설령 헌법을 통과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하부 법령 자체를 그냥 변경시킨 것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라도 한국은 체제 자체가 뒤집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패착의 원인은 상황인식 정세 분석의 미진함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수뇌부가 4.15 총선에서는 일체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선언한 순간 모든 성분은 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호영 씨가 원내에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외치지만 다 그거는 그냥 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9명의 통합당 위원 가운데 1명 정도라도 그냥 유죄 판결이 내리게 되면 다 입을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세 분석이 미진한 장수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고 당뿐만 아니고 국민들 전체를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